오늘 어머니 칠순잔치 왜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 왜요 왜요 바티장에 왔습니다 어디 왔느냐 하면 막내 동생네 가족들 모여서 점심 먹었습니다 맛있게 와 예쁘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능수와 꽃도 허드러지게 펴가지고 예쁘구요 교회는 윤리교회 나간다고 변말이 있구요 와 백값에 여기 능수와 꽃에서부터 엄청 더 예쁩니다 와 요렇게 해서 동생네 집에서 맛있는거 먹고 나무들을 참 잘 갖고 와놨네요 당악도 와 꽃 예쁘다 엄청 예쁘네요 종이꽃도 로단스의 꽃도 예쁘구요 달리아꽃도 예쁘구요 란타나꽃도 엄청 예쁘네요 란타나꽃도 요렇게 예쁘답니다 이쪽으로 와볼까요 와 수고꽃도 예쁘구요 수고꽃도 엄청 예쁘구요 와 예쁘다 요렇게 접시꽃도 예쁘구요 와 3분 영상으로 동생네 집에서 영상 찍으면서 요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와 예쁘다 당악도 예쁘고 엄청 더 예쁘네요 영상 찍고 있어 예뻐가지고 텃밭농사는 더 예쁘게 찍어놨네 와 텃밭농사 엄청 잘해놨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지 텃밭농사는요 엄청 잘해놨어요 도마도 가꿔 놓은것 좀 보세요 와 주렁주렁주렁 도마도가 방얼도마도서부터 와 요렇게나 잘 갖고 놨습니다 막내 여동생네 집에와서 점심 맛있게 먹고 텃밭 구경도 하면서 와 잘 갖고 놨어요 요렇게 맛있게 먹고 텃밭 텃밭농사 엄청 야생도라지도 이렇게나 예쁘게 백도라지도 예쁘고 어 이쪽에 수박 참외 오이 오이농쿨도 이렇게나 맛있게 와 주렁주렁주렁 오이 좀 보세요 그리고 양배추도 엄청 잘 깎았네요 와 영상 끝 에 예 손질해서 안내는거야 이에 뽑아보자